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머리맡돼 계세요 네 아들이에요 응 응 응 응 자 아기 안아왔으니 찾아뵐게요 자 엄마 머리맡돼시고 알아보세요 응 꾹꾹꾹 소진명 장난아니면 이итай reckon 이거 양수 빼는 거예요, 엄마? 네. 자, 이렇게 잘라볼까요? 아빠는 이제 살짝 좀 자라봅시다. 사이 잡으시고요. 사이를 잘라주세요. 여기 찾으면 되나요? 사이 잡아서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엄마, 아기 한 번 더 이렇게 폭 안 하고 세. 아빠 사는 친구야. 선생님한테 가서 엄마한테 대고 좀 할게요. 엄마, 엄마.